이륙공풍산 하나로 만드는 콧발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검지로 잡은 위치까지 바람을 넣어줍니다. 작은 방울을 먼저 만들어줍니다. 약 7cm 길이의 방울로 고리방울을 만들어줍니다. 동일한 크기의 고리방울을 연속해서 5개를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. 남아있는 부분에서 비주 방울처럼 팔찌 끈을 만들어줍니다. 끝방울을 꽃 중심에 끼워줍니다. 꽃팔찌가 완성됐습니다. 꽃팔찌가 완성됐습니다. 꽃팔찌의 공간을 상품하지 않습니다. quart장에서 비전을 만들어줍니다. 너무ração